나같은 미친게 풀어서 아들내미수씨는 물어오겠다. 이거요. 하궁철의 힘, 정태수 기술, 미정문이 지는 이 세계만 잘 버무리면 세상 던지 못가볼 놈 없어. 뭔 영화 찍어? 이제부터 우리는 한 팀이다. 팀워크 니들한테 그런 거 바라자. 팀원 배려? 개소리. 내가 니들한테 바르는 건 딱 하나다. 인간이길 거구하는 나쁜 놈을 싫어. 개처럼 달려들어서 갈깅갈깅으로 뜯어라.